중보송과 교통사고로 매일 가고 강도에게 맞아가고 살기 힘들 서민들은 물가 올라 기막히고 자식 교육은 막연하다 평생 직장을 나가라 하니 우리네 설 곳은 어디멘가 정착할 곳이 어딘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나라 경제를 살려보세요 자식은 부부를 공경을 하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을 하고 부부지간의 뜻을 모아서 알콩달콩 잘 살아보세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인생 사지는 고달프요 사람 팔자는 날 수 없고 사주 팔자는 타고 탔으니 팔자 소가닐랑 절대로 마우시고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항상 좋은 일만 쓰시고 집구석 행복하시고 건강 챙기시라고 여기 있는 각설이가 하나님 전 부처님 전 천지신령님 전으로 무릎 꿇고 노래 한 towers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 준비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좋다! 아이고 오지마!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때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벌써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공 속에 비쳐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뤄지 새해라! 비켜라 내 나이가 어둠써 머리 숙여 머리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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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숙여 머리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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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들어! 아이고 의식 때문에 물 못하겄대 자 자 자 자 자 자 j 여기된 야기로 짠짠아 짠짠 아이고 애들 고감대고 가끔 짠짠아 짠짠 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좋다 눈물이 나네요 내 자기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으니 내 공장이 어때서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샤 세워라 비켜라 내 자기가 못돼서 아직까지는 쓸만한 도시긴데 애들 없지? 애들 없지? 사랑하기 딱 좋으니 아샤 아샤 아샤